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로 바인텍에서 자신있게 선보이는 자동결속기 YL300PM입니다 YL300PM은 물체를 단단하게 눌러주는 프레스가 있어서 지폐결속에 정말 획기적인 제품인데요 사용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보실까요? 먼저 전면 도어를 열고 전원 버튼을 켜주세요 이제 띠지를 장착해줘야 하는데요 전면 도어를 열고 띠지 장착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이때 띠지를 띠지 홀더에 반시계 방향으로 끼워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띠지의 끝을 잡고 롤러들 사이에 끼워주세요 오토 전진 스위치를 누르면 띠지를 전진시킬 수 있어요 이제 다시 결속 모드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파워 스위치가 깜빡거리면 모든 준비가 다 됐다는 뜻인데요 파워 스위치를 눌러주면 결속 끝! 정말 쉽죠? 이렇게 두꺼운 지폐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돌덩이처럼 엄청 단단하게 묶을 수 있다니 그리고 묶을 때 악취도 없어요 와 정말 편리하고 획기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바인텍의 자동 결속기 Y-300PM으로 다른 제품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en Academia Supreme Court 한-10 엄마 또 어떤 건 갖고 남자 이렇게 rolls BERG